여러분 올 고폭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나도 궁금하긴 해 올 고폭탄을 쓰면은 승률과 레이팅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해보겠습니다 내가 보여주지 오시기는 원래 고폭 쏘는거니까 재미없지 그런데 방송할 줄 모르네 숟가락 살인배탄 개도 장인 뭔가 탄이 많고 탄이 많아야 돼 우선 첫번째로 얘는 근데 탄이 좀 적긴 한데 탄이 많아야 고폭 찜질 할 수 있거든 망하고 쏠 수 있잖아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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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엿 먹어 이 새끼야 자 다음 고폭맨 나오세요 다음 고폭의 희생자 어딨냐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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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었어 런힘이 죽어있다 어 임마 트랙 짱인 트랙 트랙 짱인 아 씨 바이 야 고폭만 쏘는데 벌써 1000댈이야 이거 완전 뽁기 아니냐 뽁기? 다행히 여러분 고폭탄에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탄값이 싸다는거죠 고폭탄만 쏘자 와아 540 딜 센거 보세요 여러분들 와우 유테스는 측면에 공간장갑인다보네 관폭이 안되네 찍어보세요 이거 에너미 힛 힛힛 에니미 힛 에니미 힛 에니미 힛 에니미 비히클 디스트로라이드 와 개꿀잼 여기 보셨죠 고폭만 쏴도 이렇게 캐리를 할 수 있네요 바샷 어디갔을까 이거봐 이거봐 얼마나 사기야 도탄이라는게 없자노 어 이거 완전 워십이구만 고폭탄 쏘는 느낌 워십 고폭탄 쏘는 느낌 1딜이든 고폭딜을 얻는다 와아 트랙도 잘 끊어 이거 삭이잖아 고폭탄 이거 완전히 어 여러분 폭탄 폭탄 쓰세요 여러분들 저놈 잡아라 어이 뭐야 에니미 힛 에니미 힛 와아 530 에니미 힛 라면 막아야되네 캡 승하겠는데 자주폭만 안 맞으네 여러분 어때요 보폭만 쐈는데 이겼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멘탈이 완전히 나가서 월탱을 끄고 싶은 슈니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3,700뒤 1등이네 와 얘네 모둘나간거 봐 지금 잠깐만 바샷 무전기 포탑 관측장치 궤도 조종수 떼십 궤도 코네이 포수장전수 스트라부 엔진 궤도전차장 예 FFS가 뭐지 선생님 울고폭 쓰신다 이미 타락한 슈니컴 나간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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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으음 으음 바샤드 AP가 내생각에는 아마 엉땡이를 뒤밀고 있을거에요 이게 뭐야 와 잘 피하네 바샤드 AP 맛있지 않을까 단 3방 컷 단 3방 한 방 데미지 550짜리 57헵이다 어? 515인데 515구나 너 맛있잖아 디펜더 엉덩이도 맛있잖아 디펜더보다는 50, 120 포탑이 더 맛있어 이거봐 여기 옆으로 치면 관통이 안나네 칩 뚝고기 관통이 안나네 뭐야 우린 베이스 챙겨 이거 뭐야 이거 뭐야 We are immobilized. We fixed the track. Get going. 이 탑을 여기서 뒤로 쓱 돌리고 아이 디펜더. 이라 이거. 어 올치 랩이 고파고 너무 재밌는데? 오케이. 한 대 때리고 때리겠다고 오는 저 모습 좀 봐요. 여러분들. 한 대 맞아듣으면 안 돼. 걔도 한 번 끄는 거야. 이제 누가 붙이나? 아! 안 돼 안 죽어. 아! 아! 잠깐만 잠깐만. 아! 아파요. 아파요. 근데 우리 본진 왜 망했죠? 근데 40개 때리러 가야 돼. 아직 고폭 18발이나 있어. 이건 뭐야. 뭐야. 뭐 없어졌고. 뭐 없어졌고. 뭐야. 랭 뭐야. 우와. 와. 와 야이백도 곱복이야. 제정신이 아니라 쟤도. 야이백을 어떻게 해봐. 야이백을. 왜 그래. 야지. 야 탄 얼마 없어. 야 탄 얼마 없어. 맛있는 거. 마시는 거. 마시는 거. 마시는 거. 마시는 거.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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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고폭만 쏘는데 5천 every Rs를 했지? 이상하네. 게임이 이상하구만. 딸 팬endes 있잖아. 여기.. 그것도 먹으러 가야지 장전인거 아는거야? 불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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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칠 고폭 여러분들 네.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. 5층 대신다. 근데 이기진 못했겠다. 판이 없어가지고. 결국엔. 와우 때백라이트 탄약 꽃 꽃합 계도 포수 바샤데이피 포탑 전차차 세발만에 1407딜 어때요 여러분들 참 쉽죠 얄탕이 울고 퍽 쓰니까 동네 고양이들 싸움 났다고 근데 57헤비 울고 퍽은 확실히 재밌긴 하네요 이따가 또 해봐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못해요 나는 고폭탄만 써도 5000딜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못해요 5000딜 때릴거 없나 와우 와우 어? 뭐지? 뒤에 뭐가 하나 더 있는데 건방진 콩쿠로우 아우 아우 넌 죽인다 널 죽이겠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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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록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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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